안녕하세요 미키킴입니다. 오늘 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12강에 이어 다이어트 약과 관련된 이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강의에 잠깐 언급한 관계부사도 정리하면서 또한 이 주제와 관련해 다이어트 약의 수요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그 이유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케이, let's get started! 자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관계부사에 대해서 살짝 다뤘었는데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우선 오늘은 다른 관계부사 여러가지가 있지만 where 이거 집중해서 볼게요. 이게 제일 많이 또 쓰이고 영작이 됐던 회화에서도 가끔 쓰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한마디로 where 이거를 관계 대명사 which를 끌어와서 같이 쓰면 in which 또는 at which, to which, through which.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where 쓰거나 한마디로 차이점은 where가 전반적으로 훨씬 구어체에서는 거의 where가 쓰이고요. 이제 약간 문어적인 면에서는 in which, to which, at which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끌어다가 같이 쓰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제 뒤에서 제가 커버를 하겠지만 뭐 한두 가지 경우에서는 제가 볼 때 회화에서도 또 쓰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예문을 제가 한 두 개도 뒤에 좀 끄집어 왔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외우는 걸로 당연히 그 방향으로 해서 아 이럴 때는 관계부사 쓰면 그러니까 이게 꼭 문어적인 게 아니라 in which, to which 이게 굳이 꼭 문어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게 이게 회화에서도 가끔은 쓴다 뭐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이게 한 번씩 늘 좀 헷갈리는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정리하는 김에 이번에 나온 거 예문으로 좀 외우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선 첫 번째 그 문장을 보세요. the hotel where we stayed 또는 at which we stayed was very close to the beach.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렀던 그 호텔은 그 그 비치에서 굉장히 가까웠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우선 그 where, at which를 썼다고 했을 때 그 at which 이하가 뭐예요? we stayed 요거죠. 요걸 받는 건데 보통 이 관계 그 위치 이하를 보면은 문장이 we stayed 대부분 말이 돼요. 근데 뭔가 살짝 아쉬워. 왜냐면 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부사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보통 전치사가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위치 앞에 오는 전치사가 뭐 장소 같은 경우 여기서는 in at 뭐 올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to, through 뭐 이런 게 오는데요. 우선 어떤 전치사를 쓰는가는 그 앞에 나오는 그 문맥상 그리고 그 위치 앞에, at 앞에 나오는 장소 같은 경우는 보통 at, in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호텔에서 할 때는 at the hotel 이렇게 쓰니까 at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at which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후야에서는 where,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 very close to the beach. 아니면 이 문장이 이 관계부사를 쓰지 않았으면은 두 문장이 됐겠죠. we stayed at the hotel and it was very close to the beach. 이렇게 하느니 이게 관계부사를 써서 두 문장을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고 관계부사를 씀으로써 그런데 그 관계부사의 역할은 그 위치 이하가 그 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사가 필요한데 보통 그 부사를 받는, 위치를 받는 그 선행하는 어떤 명사가 앞에 늘 나와요. 여기서는 호텔이 왔죠. 그러니까 이게 호텔이 올 수도 있고 장소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도, 어떤 점 뭐 이런 것들이 또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 상황에 따라 이 문맥상 어떤 그 전치사가 필요한지는 이제 몇 번 이제 예문을 보시면은 좀 더 감이 올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예문은요. 제가 이 여자 친구들이랑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보면요. 굉장히 이 where를 굉장히 많이, 제일 많이 듣는 경우가 딱 이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reached a point where. 그러니까 이렇게 숙으로 딱 외우시고요. 그러니까 이 예문은 뭐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 뭐 제일 이제 여자 친구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관계가 실제로 이제 뭐 되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상처를 주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다는 거를 결국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그와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했어. 이제 뭐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을 이제 보시면은 이 문장 좀 아니 좀 상황이 그래도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문장이라 그래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꼭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이런 문장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꼭 외웠으면 하는 구문이 그러니까요. reach the point where. 요거예요. 요거 굉장히 회화에서 특히 이제 여자들이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런 이런 사생활 얘기 같은 거 막 하면서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more than it was helping. 그러니까 뭐 그 요것도 같이. 그러니까 또 more than 이거 오면 또 약간 한국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그냥 구문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ore than it was helping. 그러니까 그 관계가 도와주는 것보다 hurting me more than it was helping. hurting me more than it was help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구문으로 외우면 이제 more than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회화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문장 그러니까 하나 통째로 외우면 앞으로 그 회화에서 연습할 때 이거 꼭 반드시 자기 상황에 맞게 문장을 바꿔서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예문을 하나 또 만들어 보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회사 상황에서 이제 이게 어떤 잡을 가졌는데 그 잡이 이제 너무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헥틱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이 낮밤도 없고 막 오래까지 일해야 되고 막 늘 뭐 야근하고 막 뭐 이런 잡인가봐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나 그래서 그냥 그만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만약에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든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Basically, I reached the point where I couldn't keep up with my hectic lifestyle, so I decided to quit.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헥틱 라이프 스타일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나 그만두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I reached the point where I couldn't keep up with my hectic lifestyle. 그러니까 꼭 외워야 되는 고민이 reach the point where 이렇게 해서 문장 만드시고 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꼭 외워서 이제 꼭 이거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 또 외국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좀 친해지면 이런 표현은 꼭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where도 이제 이 쓰임도 공부할 겸 같이 겸사겸사 그래서 여기까지 회화도 되고 그래서 아까 그 이 포인트를 보면요. 한 가지는 더 얘기할 때 제가 짚어야 될 거는 where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to which 이잖아요. 근데 이거 포인트도 여기서 그 앞에 나오는 그게 어떤 지점이에요.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뭐뭐에 그러니까 to가 아까 저기 본문에도 있듯이 그 의미가 뭐뭐에 라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a point to which 이렇게 아니면 이제 당연히 회화에서 당연히 where 써요. to which 거의 안 써요 회화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그걸 이렇게 정리문법을 정리하는 약간 더 이해도를 높이는 의미에서는 굳이 끌어다 쓴다면 이게 to which인데 그러니까 그 to가 의미가 뭐뭐에 이제 요 정도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음 이 문장 좋아요 외워보세요. 자 그래서요 이 문장에서 한 번 더 볼 거는 had reached a point 여기서 과거 완료를 썼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이제 그 과거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게 과거에서 쭉 연결이 어느 시점에 왔어요. a point까지 그러니까 과거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게 과거에 벌써 이게 지금 과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 전부터 있었던 그때부터 해서 어느 과거 지점까지 그래서 had reached 이렇게 과거 완료가 쓰는 거 그리고 또 그 to which야 다시 한 번 짚어보면요. 여기 a point where 대신에 to which를 쓸 수 있는데 그 밑에 to which야 문장을 한 번 보세요. it was actually hurting me more than it was helping. 이 시 그 관계죠. 그 관계가 나를 뭐 도와주는 것보다 실제로 더 나를 상처를 주게 한 포인트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point에 뭐뭐에 그러니까 to가 진짜 이렇게 뭐뭐에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여기서 to which, which가 받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앞에 포인트예요. 아까 그 with 예문에서는 at which에서 which가 받는 거는 더 호텔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서는 to which, which는 포인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관계 부사가 되게 보면은 이 두 번째 더 which가 포인트를 받는다 그랬는데 포인트가 명사잖아요. 그쵸? 근데 명사를 부사로 만들려면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at the hotel, at the park, 그쵸? 그니까 명사가 전치사랑 붙으면서 부사가 되니까 여기서도 위치가 그 앞에 포인트를 받지만 이게 관계 부사로의 역할을 하려 되니까 그러니까 전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got it? 오케이, 그래서 다른 예문 또 봅시다. 그리고 다음 예문은요. through which랑 to which 한번 볼게요. 요게 회화에서도 가끔씩 고대로 through which, to which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예문을 보면 the online course by MKYU through which students can earn a certificate covers a wide range of topics. 자, 한국에서 MKYU는 대부분 들어봐서 아실 것 같은데요. 그 김미경 학장님이 만든 그 온라인 대학이죠. 그래서 이 MKYU에 의해서 만든 그 온라인 코스는 하고 주어가 왔어요. 그리고 through which,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셀티피켓을 얻을 수 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본동사가 covers. 근데 그것이 그 온라인 코스가 a wide range of topics. 여러 가지 그 토픽을 커버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예문이 딱 그 관계 부사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예문인 것 같은데요. 그냥 보시면은 그 MKYU의 온라인 코스가 주어는 이제 왔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through which students can earn a certificate.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셀티피켓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through which, which 이하 보세요. students can earn a certificate. 그쵸? 이거 자체만으로도 말은 돼요. 근데 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 온라인 코스를 통해서 그 셀티피켓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through which 이 없어도 그 뒷문장 students can earn a certificate 이거 자체가 말은 되지만 하고 싶은 말은 그 through which, 그 through the online course 여기서 위치가 받는 건 온라인 코스죠. 그러니까 그건데 다시 또 두 번 쓸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사의 역할을 전형적으로 해주고 있죠. 이 through which가 그 관계 부사 역할을요. 그래서 그 온라인 코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셀티피켓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또 하나 볼 거는 콤마 콤마가 왔어요. 왜냐? 아시죠? 이제는 이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말은 through which students can earn a certificate 요게 없어도 돼. 근데 이제 따로 이 보충 설명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를 때는 콤마 콤마 딱 치고 이제 이 관계 대명사가 됐던 관계 부사가 왔던 이렇게 콤마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동사 covers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예문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 관계 부사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문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와 봤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은요. 이게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문장은 그 평소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아주 쉽게 뭐 그런 뭐 북킹 닷컴이나 그런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걸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피드백 같은 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제 그럴 때도 이제 이런 문장은 꼭 한 번씩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can be measured by the degree or extent to which customer expectations are exceeded. 자 요런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그 고객 서비스의 그 질은 can be measured 그 질 수 있는데 몹에 의해서 더 익스텐 정도에 의해서 또는 뭐 degree 정도에 의해서 질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어떤 거예요? 그 고객의 기대치가 are exceeded 그 초가 되는 거죠. 초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동태가 왔어요. 그 고객의 기대치가 초가 되는 정도에 하고 뭐뭐에 라고 to가 다시 또 해석이 되죠. 여기서 to where 다시는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to which인데 여기서도 to도 어떤 정도에 뭐뭐에로 해석이 되고 그 위치가 받는 거는 그 앞에 여기는 extend 또는 뭐 degree 뭐 요걸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 customer's expectations are exceeded 요 자체로도 말이 되죠.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에는 그 부사가 빠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에는 근데 그 부사라는 게 그 to 그러니까 to the degree 또는 to the extent 이 정도의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위치 이하가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문장을 또 그 앞에 문장과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관계대명사가 위치가 온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한 말이 뒷문장의 위치 이하 뒤에 문장이 필요한 게 부사야. 그러니까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우리는 관계부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전지사는 그 앞에 고객의 extend 또는 그 degree 에 의해서 뭐 뭐 정도에 라고 할 때는 관계대명사 아니 그 전지사 to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고객의 기대치가 초과되는 정도에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o which 가 되고 이제 그 이제 앞에 이제 또 다른 문장은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can be measured by the degree to which customer expectations are exceeded 자 이 문장은 실제로 뭐 꼭 이런 문어체로 쓰는 것 외에도 얼마든지 이 to which 정도는 제가 볼 때 그 회화에서도 가끔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요정도는 그냥 외우고 요 위 두 문장 외우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네요. 오케이. from the current level of 7% to 25% by 2030 자 우선 여기까지 자르고요.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복수죠. 그래서 그 apostrophe S는 그 다음 S 다음에 전문가들의 그 예상에 의하면요 predictions 하나 두개가 아니라 여러가지 prediction이 있을 수 있으니까 S demand for obesity drugs 그러니까 이 비만약에 관한 수요가 is expected 기대하다가 아니라 예상하다가 아니라 예상되어지는 거죠. 이 수요가 예상되어지는데 어떻게 The current level of 7% 지금 현재의 그 시점에 7%에서 25%까지 from A to B typical 구문이죠. 그 25%까지 언제 by 뭐뭐까지 할 때는 전치사 by스죠. 2030년까지 그 수요가 현재 수요 7%에서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요 문장만 요기까지만 요거를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expected to rise 뭐 did demand 뭐 이런게 이 쓰여진 스타일이 굉장히 딱 문어적이죠. 그러니까 according to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 typical한 요 문어적인 문장을 자 우리가 회화적으로 colloquial 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 밑에 있죠 파란색으로 화잡혀 있어요. 어떻게 자 요건 진짜 typical하게 구호적인 표현인데요. 그 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according to 대신에 그냥 experts are saying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더 더 많은 사람들이 비만약을 찾을 것이라고 미래에는 왜냐면 as 는 여기서 뭐 때문에 그 이유 죠. 그래서 수요가 the demand will go up typically rise 대신에 두 문장을 비교를 한다면 go up 노문의 회화에서는 go up 많이 쓰죠. 그래서 go up to 언제까지 25% 까지 올라간다. 언제까지 2030년 까지 어디서부터 from its current 7%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는 from a to b 썼고 여기서는 그냥 바로 그 딱 예상되는 숫자가 먼저 왔죠. to 25% 먼저 쓰고 그게 어디서부터 from its current 7% 완전히 뭐 바뀐 구조 인데요 from a to b 가 요렇게 써도 굉장히 이제 이런 문장은 그 여러분들이 그 일상 회화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쵸?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콤마 which reflects the fact that nearly 70% of adults in the US are either overweight or obese with around 42% of them being classified as obese 자 이 문장을 한번 보면요. 여기 콤마 위치가 또 나왔죠.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는 위치가 그 앞에 전체 나오는 사실을 다 봤죠? 그 그 전체 사실이 반영한다. reflex the fact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반영한대요. 그러니까 the fact 하고 보통 that 쓰죠. 문장이 따라올 때 그러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쭉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nearly 70% of the adults in the US 그러니까 미국의 70% 거의 70% 어른들이 either overweight or obese 그러니까 either A or B 또는 A 또는 B 이렇게 되죠. 어떻게 돼요? 과체중 이거나 아니면 비만 이라고 해요. 거의 70% 이상 어른들이 그리고 나서 with around 42 이것도 어떤 구분 났어요? 그러니까 Around 42% of them 요게 주어죠. 요게 한 그중에서 그 70% 중에서 40 거의 42% 가 being classified as obese 다시 이 비만으로 그 분류가 분류가 될 수 있다. 요렇게 된 문장 인데요. 여기 with 구문도 보세요.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또 이게 종종 참 영작에서는 참 좋은 문장을 깔끔하게 만드는 문장 이죠. 그래서 주어가 around 42% of them 그리고 이게 그 with 다음 이 with 구문에서는 동사를 ing 꼴로 고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그 being classified 분류되는 거죠. 분류하다가 아니라 그쵸? 뚱뚱하다고 비만이라고 as obese 라고 분류가 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왔어요. 그러니까 B 동사 플러스 pp 형 이죠. classified being classified as obese 여기서도 classified A as B A를 B로 분류하다 이게 원래는 수건데 그때 이제 as를 오죠. 이제 수동태가 되니까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오케이 you got it? This trend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in recent years 최근에 계속 has been on the rise 해서 on the rise 하면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이 되니까 현재 완료가 왔어요.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최근에 와서 올라가는 추세 다 이런 표현 이 표현도 참 좋아요. 문장 자체 This trend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저는 이 문장 자체만 봤을 때는 얼마든지 구어나 회화체도 되고 다 되는 것 이 이런 구문을 나는 구어처를 바꾸고 싶어 위도 구문 안쓰고 뭐 either a or b 이것도 안쓰고 싶어 안써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This trend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아까 앞에서도 약간 봤지만 rise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go up 같은 걸 쓸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위치 이하 부분을 구어체로 한번 바꿔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구어체로 It's not surprising really when you consider that almost 70% of adults in the US are obese or overweight and nearly half of them are seriously overweight and that number has been going off for years. 자 이 문장이랑 그 앞에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그 앞에서는 either overweight or obese 근데 여기서 그냥 아이들 치우고 그냥 overweight or obese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really 많이 쓰죠. 그래서 when you consider that 하고 잠깐 포즈 그래야지 이제 이게 좀 말을 할 때 영어에서도 언제 포즈를 하는가에 따라 이게 말이 굉장히 좀 리듬을 타는 거죠. 한국말도 어느 언어나 고를 때 when you consider that almost 70% of adults in the US 그쵸? 살짝 끊죠. 그리고 are overweight or obese 그리고 나서 comma and 이게 이제 두 문장이 and도 두 문장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을 때는 코마 and 쓰고 다시 이제 완벽한 다른 대등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and 그리고 nearly half of them are seriously overweight 그러니까 이 obese라는 단어 대신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 굳이 한다면 이 단어를 안 쓴다면 seriously overweight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 this trend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그렇게 하든가 그거를 더 구어적으로 구어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했어요? that number has been going up for years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rise도 go up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뭐 in recent years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for years that number has been going up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현재 완료의 진행령을 썼어요. 계속 지금 쭉 가고 이 사실이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에도 계속 진행된다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화에서 오히려 이 진행령을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문장 같은 거는 굉장히 이게 우선 문장이 길잖아요. 근데 이런 문장을 자꾸 내가 연습을 해보고 누구한테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뭐 하는 스타디 그룹을 하시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자꾸 얘기 서로서로 얘기를 해보고 너 이내 알아? 그래서 아까 이 점체 아까 첫 번째 문장은 그 앞에 나왔던 거 첫 번째 부분 있죠. according to experts 고부터 그거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잘라가지고 위치 그 전까지 잘라서 experts are saying that 하고 more and more people looking for obesity drugs in the future as the demand will go up to 25% by 2030 from its current 7% 요거부터 시작해서 요 끝까지 The number has been going up for years 요런 문장은 정말 이 typically 이게 회화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이것도 우선 문장이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긴 문장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시면은 이게 우선 내가 느끼기에도 어 나 영어 좀 되는데 어 좀 유창하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고 자신감이 조금 조금씩 붙어 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문장 전체에 요 experts부터 going up for years 요고 해서 서로서로 비교하는 것도 또 재밌죠. 나름 그러니까 문화적인 표현이 요렇게 쓰는 거를 아 내가 이걸 구어처로 하니까 요렇게 되네? 그러니까 요런 재미도 그 차이점을 보는 것도 I think it's interesting 그래서 요거 긴 문장 요런 거 연습 자꾸 해보시길 바래요. This explains the craze for weightloss rocks due to their ability to help shed pounds without pains taking effort challenging the long-held belief that the only way to lose weight is track their food avoid carbs change lifestyle and last but not least have the magic ingredient of willpower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여기서 this explains 자 this가 받는 거는 우리가 11강부터 났던 모든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traditional diet programs가 갖춰주는 거는 운동하고 식단 관리 등등 많았잖아요. 그런 거랑 또 이 미국에서 이 다이어트 이 오비서티 이 레이즈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비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explains the craze crazy 하면 어떤 거예요? crazy 하면 약간 좀 short-lived 그런 짧게 이렇게 막 유행하는 거 요런 거 한마디로 fat f-a-d fat 요거랑은 똑같은 뜻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crazy 단어를 선택을 한 게 물론 그 expert predictions 그런 전문가의 그 예견에 의하면 이 다이어트 약의 수요가 뭐 25%까지 훅 뭐 뛸 거다라고 이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이 약의 이 단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현재는 유행을 할지 언정 이게 정말 하나의 craze 이걸로 끝날지 아니면 하나의 뉴 트렌드가 될지 곧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이 crazy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craze랑 트렌드를 다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crazy는 이런 fat 이런 거는 그냥 단기간에 확 유행하고 사그라드는 거 그러니까 트렌드는 이제 ongoing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의 뉴 트렌드가 될지 하나의 craze로 그냥 확 떴다가 이런 그런 의학적인 그런 단점 약의 부작용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끝날지 이제 이거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craze 그래서 이런 이 모든 게 이제 이런 그 약 다이어트 약에 대한 크레이즈를 설명을 해주긴 하죠. 왜냐 Due to their ability to help shed pounds 그러니까 이 약의 능력이 help shed pounds without painstaking effort 그러니까 이 수고스러운 노력 없이 그러니까 shed pounds 하면 한마디로 lose weight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shed pounds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배우세요. 그러니까 그 몸무게를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주는데 도와주는 능력 때문에 이 다이어트 약에 대한 이 대유행을 설명을 해준다. 그러고 나서 Which challenges 또는 Challenging the long-held belief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이 코마 위치를 굳이 쓴다면 안 쓰고 저는 그러니까 분사 구문으로 충분한 것 같아서 분사 구문은 Challenging이라고 시작을 했고요. 이 코마 위치가 설명하는 거 뭐예요? 그 앞에 전체 이 사실이 전체 이 모든 게 Challenges 그러니까 일종의 도전장을 던진다. 뭐에 대해서 The long-held belief 하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죠? 이런 거는 우리 주변에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겨졌던 믿음이 있죠. long-held belief that the only way to lose weight 그러니까 그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track their food 음식 식단 관리하고 avoid carbs 탄수화물 피하고 라이프스타일 운동도 하고 막 이런 그런 라이프스타일도 변하고 and last but not least 우리 지난번에 그 앞강에서 이게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거에서도 뒤지지 않는 이런 뜻이죠. last but not least they have the magic ingredient of willpower 그러니까 그 이 모든 게 중에서도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의지력 개인의 의지력 이게 magic ingredient 마법의 일종의 그런 재료인 윌파워다 필요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 문장이 오케이 자 그래서요 이 문장을 좀 더 나는 회화적으로 바꾸고 싶어 그렇게 되면 crazy라는 단어 안 쓰고 which challenges 이런 뭐 관계대명사 안 쓰고 아니면 challenging 분사구문 안 쓰고 또 얼마든지 이거를 좀 더 쉽게 회화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weight loss drugs are all the rage because they can help you lose weight without all the hard work tracking your food avoiding carbs changing your lifestyle and relying mainly on willpower which was considered to be the only way to shed pounds 자 이렇게 쓰면 얼마든지 또 같은 의미인데 훨씬 구호적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좀 보면요. 올드 레이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레이지 하면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 그냥 분노 하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요거 같이 올드 레이지 하면 그냥 이 구문으로 그냥 very popular trendy 이런 뜻이 돼요. 재밌죠. 굉장히 너무 이 레이지랑 같이 합쳐져서 요런 뜻이고 그래서 something is 올드 레이지 요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again shed pounds 도 나오고 또 똑같은 게 lose weight 요렇게 쓰면 좋고요. 그러니까 without all the hard work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dash 있죠. dash가 이제 그 보충 설명을 쭉 할 때 이렇게 dash에서 tracking your food 해서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한가도 볼 거는 여기 relying mainly on 한번 봐요. rely on something 하면 뭐뭐에 의지하다 요렇게 됐는데 요거를 더 강조할 때 보통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이 mainly 이게 rely 동사 앞에 부사 앞에 동사 앞에 쓰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보니까 이 rely on 같이 이렇게 동사랑 전치사가 같이 왔을 때 그걸 더 강조할 때 부사를 그 사이에 넣는 경향이 더 더 많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relying mainly on mainly relying on 하지 말고 relying mainly on willpower 그래서 which was considered to be the only way to shed pounds 여기서 콤마 위치 제가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이 위치도 이 관계대명사 위치도 굉장히 회화에서는 제가 꽤 많이 쓰인다고 했죠. 이 콤마 위치는 전체 앞에 사실을 다 봤죠. 근데 그게 which was considered to be the only way to shed pounds 그쵸. 그래서 이런 음식을 트랙인 요 푸드 하고 음식 식단 관리 하고 이런 모든 라이프 스타일 바꾸고 이런 게 의지 의지력에 완전히 멜라이 하고 이 모든 게 예전에는 이게 정말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다이어트 약이 나오면서 이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면 부작용 없이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이건 다이어트 인더스트리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이건 매직 필 At the moment 지금 인젝션만 있지만 이게 또 먹는 알약으로 나온다면 더 인기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So we wait and see 그리고 나서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consider 한번 더 볼게요 이 동사가 보통 consider a as b a b b b 간주 이렇게 수거로 많이 외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consider to be something 이렇게도 굉장히 to be 해서 많이 써요 굳이 as 안 쓰고 여기서도 굳이 as 를 썼다 하면 which is considered as the only way to shed pounds 이렇게 하든가 거의 interchangeable 했기 때문에 as 를 쓰던가 아니면 그냥 to be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only way to shed pounds 둘 다 괜찮아요 다 같은 쓰임으로 쓰이니까 이거는 It's up to you 쓰는 사람의 스타일 같아요 그렇게 됐네요 오케이 페이지 좋아요 그래서 12강은 여기까지 고요 Today's must know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난 11강 12강 다 합쳐서 제가 must know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주제로 11강 두 강의에 걸쳐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뽑은 이 must know 우선은 getting in on 이거 생각나세요 이번 강의에도 중요했던 게 처음으로 나왔던 관계 부사 있죠 그래서 뭐 where를 이제 저희는 이번에 집중해서 봤는데 이게 뭐 in at which to which through which 이제 요거를 대신해서 where가 쓸 수 있는데 그 이제 where는 아무래도 predominantly 대부분 이제 회화체에서는 이제 거의 where를 쓰는데 이제 간혹 이 뭐 through which to which 같은 경우는 좀 더 쓰인다 이게 실제로 회화에서도 뭐 그 정도 그래서 뭐 예문 같은 거 보면 가장 쉬운 외우기 쉬운 문장이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 very close to the beach 아니면 the hotel at which we stayed was very close to the beach 그쵸 요거 굉장히 쉬운 예문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낌이 가장 그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탁 왔던 게 그 the online course by mkyu through which students can earn a certificate covers a range of topics 그때 그 through which에서 그 위치가 그 온라인 그 코어스를 받으면서 그 문장 굉장히 저는 이제 추천하는 문장 그리고 이제 to which도 이게 이제 회화에서도 가끔 또 쓰는 걸 좀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져온 그 예문은 The quality of a customer service can be measured by the degree can be measured by the degree or the extent to which customer's expectations are exceeded 그러니까 고를 때 그것도 이제 좋은 표현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했던 거 뭐 on top of that 뭐 요거 있죠 on top of this 그러니까 in a mission 이건데 이건 이제 구어체에서 거의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구어체에서 한번씩 써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게 뭐 뭐 very popular 뭐 trendy 요거랑 아까 그 마지막에 났던 뭐 craze fat 뭐 요거 같이 해서 이제 그런 짧게 좀 하는 유행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외워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굿럭 with your study again and I'll see you in lecture 13 오케이 with the new topic of course 오케이 bye for now